5. 그렇게까지 디테일이 나왔어요? 아니, 아니. 일정이 뜨면서 나온 거 아니야? 어느 날에 어느 게 뜨고, 어느 날에... 이건 강조 아니에요? 뭐지? 이건 귀여운 척 아니야? 이건 롯데몰드 그거 아니야? 그 T 머리 뒤? 이거 회신 맞아. 회신 맞아. 아, 맞으니까. 그거. 나 봤어도 표해. 심장떨는데. 내가 지금 회사인은 잘 안다. 나간 줄 알고 얘기한 거지? 여러분, 기대! 기대 많이. 이게 뭐 습관인거야? 기대할 그건가. 아, 기대 안 그러시는 거 같아. 이걸 근데... 만약 안 남았으면 우리가 공개하면 안 돼. 어쨌든 공개가 되면 그거 할 얘기만 알 거야, 그쵸? 그거 말할 수 있겠냐? 다른 건 나와야지. 공개될 수 있겠냐? 근데 아무튼 다 논아야지. 근데 아무튼 그걸... 그게 나라면 우리가 할 얘기가 많은 거야. 각자 V의 한 번씩 기워. 그 제가 되게 재밌게 했던 멘트 있잖아요. 맞춰. 그거 결국에 짤린다 하더라고요. 그건 솔직히 못 나가잖아. 아, 그래요. 뭐, 뭐, 이제? 나 좀 더 탈수 들어봐요. 아무튼, 아무튼. 진짜, 진짜 편안하게... 근데 이게... 진짜, 진짜 다 쳐놓고 얘기했어. 다 쳐놓고 다 지켜놓고. 야, 잠시만. 거기까진 얘기 안 했어. 저게,